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20대처럼 99세까지 사는 내 몸 경영 전략 5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건강 다이제스트 책 4월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건강 다이제스트는 제가 편집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잡지이고 매달 칼럼을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 놓으신 것처럼 20대처럼 99세를 사는 내 몸 경영 전략 5가지인데요. 이 내용은 저희 첫 책이죠. 첫 책이기도 한 내 몸 경영. 책은 되게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전나무 숲에서 나온 책이고요. 내 몸 경영에 담겨있는 내용을 조금 다이제스트, 건강 다이제스트에 실리니까 다이제스트 축약해서 실은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도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건강관리를 내 몸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풀어낸 거리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이제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국 사람의 건강의 길은 3가지가 있죠. 조기 사망의 길. 죽겠다. 죽겠다. 아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그 다음에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돌아가실 때는 아주 깔끔하고 후회 없이 가시는 그런 길이죠. 그 길은 이제 모든 사람의 로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길은 죽겠다 죽겠다예요. 아파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그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 사람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죽겠다. 마음의 괴로움들. 몸의 괴로움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도 나타냈지만 이 죽겠다 죽겠다 삶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삶의 질, 신체 기능, 생체 기능, 정신 기능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내 몸 경영 전략으로 제가 일단 한 5가지를 이제 말씀드린 게 먼저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이렇게 건강 인생의 길이 3가지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 자기의 목표치,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마음이 생기겠죠. 두 번째 내 몸 경영 전략은 체중가잉, 가도한 체중에서 벗어나는 내 몸 경영 전략입니다. 한국 사람의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대사정원을 일으키고 인신저향성을 일으키는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체중이죠. 가체중. 그래서 이리 비만에서 벗어나는 전략을 말씀드리는데 한국인의 비만 증가율은 이 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선진국에 접어드는 중이고 경제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지고 칼로리를 이전과는 다르게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그러니까 좋은 음식들보다는 빈 껍데기 음식들, 음식 중독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대상으로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일단 그래서 이제 내 몸 경영 전략에서 이제 어떻게 이거 체중을 먼저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단 생각부터 확 뜯어고치 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자는 생각에서 이제는 적당히 먹고 내 몸을 생각하면서 먹고 살자. 밥만 먹고 잘 살자. 그런 생각이었죠. 그리고 생각이 바뀌었으면 고민하지 말고 바로 실천에 놨어야 됩니다. 자기가 잘못된 어떤 식습관이나 자기가 잘못된 음식관념이 있다면 그런 것을 벗어놔야 되죠. 자기가 굉장히 빨리 먹고 있으면 천천히 먹겠다. 그럼 식사를 젓가락으로만 하겠다. 그런 생각 하시든지. 수분 섭취가 굉장히 부족하면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루에 2리터 정도 하겠다. 밥을 하루에 이제 한 공기 이상 드시고 계시다면 뭐 10%에서 20%만 들어서 약간 이렇게 모자란 듯이 먹겠다. 그런 것처럼 바로 이제 실천에 나서는 아주 쉬운 것부터 실천에 나서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다이어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 왕도는 없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3시, 3끼를 정해진 시간에 대부분 이제 밤에는 먹으면 안 되겠죠. 밤에 먹으면 바로 살로 찝니다. 그래서 생채식의 다이어트, 간회척단식이라는 것들이 나오는 거고 이런 것들이 낮 동안 적당하게, 그러니까 적게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서는 반식 다이어트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먹던 거에 특히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을 반만 먹게 되면 다이어트에 실패할 수가 없어요. 반식 훈련. 그래서 자기가 밥을 한 공기 먹었으면 반 공기만 먹는다든지 한 공기 반을 먹었으면 반 공기에서 조금만 더 얹어서 0.75 공기를 먹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반식 훈련을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이어트를 할 때 몸에 굉장히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기운이 떨어진다든지 변비가 생긴다든지 그런 몸에 변화가 나타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고비를 이겼을 때 제대로 이렇게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다는 것들을 잘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내몸 경영 전략은 내민한 성격 대신 둔감한 성격. 어떻게 보면 좀 포용력 있는 성격. 스트레스에 스스로를 공격하지 않는 성격. 그런 어떤 성격 경영 전략이었는데요. 저희 병원에 오시다 보면 인간관계 갈등에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괴로워하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갈등 자체가 신차 증상, 복통이라든지 소화불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슴이 답답하면 위식도 역류라든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괴로워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성격 경영 전략은 그래서 제가 약간 뭐냐면 이제 처방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뭐냐면 인간관계 갈등이 굉장히 이렇게 가슴이 소화불량 증상으로 나타나고 복통으로 나타나셨던 분인데요. 그분한테 내렸던 처방을 말씀을 드리면 당신에게는 암이나 염증과 같은 기질적 이상이 없다. 당신의 통증은 그분은 이제 자신의 통증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내가 왜 이런 통증을 가지고 병원을 다니면서 MRI, CT, 내시경, 대장내시경 다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상이 없으니까 너무 괴롭고 힘든 거죠. 당신의 통증은 충분히 이유를 가지고 있으면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다. 통증을 가지고 이제 괴로워하는 자기를 어리석어하는 자신을 실체하는 그분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것들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순간 잘 먹는 장으로 선택하면 그분은 이제 이런 배가 아프기 때문에 먹질 않았는데 특별히 기질적 이상이 없으니까 드시면 되는 거죠. 이 순간 선택하면 당신의 장은 먹을 수 있는 장으로 바뀐다. 일단 약을 끊어라. 당신은 그동안 열심히 일했다. 그러다 보니까 괜히 당신의 위나 간이 혹사당했다. 당신에게 휴식을 주워라. 예민한 성격이 병을 만들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어떤 상황을 실천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변 청소 안 하고 내버려 두기. 다른 사람에게 애써 싫은 소리 들어보기. 남에게 거절 다할 거 알면서도 부탁하기. 버스나 지하철 한 대 보내기. 이것은 그분이 남한테 너무 잘 보이려는 어떤 강박관념 자체가 본인의 댁에 괴롭게 했기 때문에 성격을 둔감화시키는 전략. 오히려 이제 조금 그 이전과 반대로 사는 어떤 훈련들을 시켰고 이것을 다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성격이 둔감화 되는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다른 어떤 직장 동료와의 어떤 관계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는데요. 지금 당신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그와의 인간관계이다. 인간관계에서도 결과보다는 가정을 중시하기바란다. 당신이 최선을 다해도 결과는 최선이 아닐 수 있다. 최선을 다했다는 자체가 중요하다. 그에게 당신의 의사를 예전보다 더 명확하고 똑부러지게 전달하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는 자기 감정을 표하라. 그 사람이 당신의 의견을 수용하고 말고는 그 사람의 선택이다. 그 선택 여부에 신경을 쓰거나 갈등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는 먹을 수 있다. 이야기하고 그분의 어떤 폭동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감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몸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당신을 망치지 말라고 이야기 됐죠. 그리고 이제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그 인간관계에서도 자기가 어떤 베스트가 돼야 됐다고 생각하는 것들 자체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만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최선을 다하되 일과 사람이 자기 뜻대로 될 것이라는 욕심은 잠시 내려놓아라.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주고 나서 받을 것은 기대하지 않는 자세야말로 진정으로 자신을 평화롭게 만드는 삶의 여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몸경영전략의 네번째로 75%까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암예방법 식사경영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처럼 칼로리 습취가다, 비만, 포화지방산, 설탕, 뜨거운 음료, 흡연, 식이섬유 부족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실을 알게 보면 암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죠. 이런 것들을 극복하게 되면 암을 75%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한국인에 의한 식사경영 원칙 11가지를 이 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30분 이상 천천히 먹을 것. 소금 섭취는 하루 5g 이내로 싱겁게 바꿀 것. 물은 하루 1.5리터 충분히 드시고 소변색깔이 투명하게 녹을 때까지 드실 것. 커피나 차를 너무 많이 마시지 말 것. 새끼를 반드시 규칙적으로 동일 양을 섭취할 것. 국물은 소금과 지방 덩어리임으로 먹지 말 것. 칼슘을 500g 에서 1000mg 음식으로부터 섭취를 할 것. 칼슘 우유나 보조제 등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섬유지 10g을 더 섭취할 것. 녹황색 채소, 해조류, 버섯. 거친 음식. 그러니까 딱 이렇게 정제된 게 아니고 거친 전체 식품을 드실 것. 즐겁게 먹을 것. 그리고 배가 차기 전에 숟가락을 내려놓을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몸 견육 전략의 다섯 번째. 저는 이제 나이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거라고 말씀드리고 생명유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 특히 중년에 가장 중요한 것을 운동이라고 보는데요. 운동은 그 자체로 이제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근육을 이렇게 강화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운동을 할 때 샘솟는 여러 가지 즐거운 호르몬. 엔도르핀 같은 호르몬뿐만 아니라 운동 자체는 자신에 대한 가장 중요한 투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한테 차를 물어보면 BMW 365라고 하는데요. 차종이 BMW라는 게 아니고 버스, 메트로, 워크.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워크, 360 하다 보면 건강해진다는 건데 여기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생활 자체를 운동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죠. 하루에 만보 이상 걷는 사람이 불건강해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생활 자체의 운동, 생활 속에서 걸을 수 있는 공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진료를 하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스커팅을 한다든지 팔굽혀기를 한다는 것처럼 자기의 운동 시간을 확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생활의 운동화를 실천하셨으면 운동의 생활화를 실천하셔야 됩니다. 운동의 생활화는 생활의 운동화라는 기둥 위에 일주일에 3회 이상 숨차고 땀나는 운동, 권력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균형 잡히게. 그래서 저는 권력운동 3, 유산소 운동 7 정도를 말씀드렸죠. 그런데 운동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 뭘까요? Just do it이죠. 준비가 된 다음에 하겠다. 헬스장을 끊은 다음에 하겠다. 그러면 어느 세월에도 하지 못합니다. 지금 바로 밖으로 나가십시오. 공원, 산, 덜, 바다. 우리나라처럼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널려 있는 곳이 세계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운동은 Just do it, 바로 실천한다. 여러 가지 준비가 갖춰져야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내 몸 경영을 실천하는 다섯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는데 바로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